특허청이 6G와 UAM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매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래 사회를 바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6G와 UAM 분야에 관한 것으로 민관의 연구개발 방향 정립 및 과제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에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도출 방법, 최종 도출된 유망기술,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해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 국장은 6G와 UAM 분야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미래 핵심 산업인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간 종인 deaf aver 아직 相 은 이